오늘은 제가 봉수 마을에 갯바위에서 지금 현장 체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주로 하는 낚시 지금 사모 떼거든요 사모 떼고 지금 사전에 한군데는 이렇게 매봤습니다 여러분들 첨평을 가지고 첨평을 낚시지원에 가면 많이 맵합니다 그러면 첨평을 아주 짧은 첨평 말고 이 중간 첨평이 있습니다 약 7cm 정도 되는 첨평을 사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움직거리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완전히 고정을 한번 시기 보겠습니다 완전히 고정입니다 지금 이 줄 자체는 원줄에서 다 되는 책입니다 제가 저만의 특이 로 하는 책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 못 움직거리게 중간에 구슬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슬에 한번 들어갔을 때는 요 구슬에 한번 들어갔을 때는 구슬 자체가 움직거려 집니다 여러분들 구슬 자체가 한번 정도 움직거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낚시줄 따라서 여러분들 낚시줄 따라서 이렇게 여주시기만 여주면 두바퀴를 돌립니다 자 두바퀴를 한바퀴 엮고 자 한바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이 나쁜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자 두바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바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고정을 한번 시기 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되면은 요 한 공간은 빗지요 한 공간에는 지금 요게 첨평 자체가 들어갔는데 요게 맞아 여 보겠습니다 요 쇠로 여러분들 맞아 이었습니다 자 여코 이게 아무리 땡겨도 올라 가지도 못하고 내려 오지도 못합니다 고정첩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수를 한번 여 보겠습니다 동그란 추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십시오 자 수를 여코 지금 현재 추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채 투브가 들어갑니다 자 투브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추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투브가 들어가고 자 투브가 들어가고 그 다음 채 여러분들 도래가 들어갑니다 핀 도래입니다 핀 도래 좀 이따가 제가 핀은 앞에 있는 핀을 빼겠습니다 핀 도래입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빨리 안 들어가려고 하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갔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한번 돌리는 거 한번 봐 주십시오 손가락을 핀 도래 있는데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일곱번 넣고 나면은 여기에 핀 도래 있는데 핀 도래 구멍에다가 구멍에다가 한번 여 주시고 구멍에다가 열고 나면은 이게 똥글뱅이가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 있는 쪽으로 여 주십시오 이게 선상매디법입니다 제가 주로 선한게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투부를 다시 끌고 내려와 가지고 투부를 다시 끌고 내려오죠 자 여기 짜투리를 아직 안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짜투리를 끌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투부를 내려고 한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몇번 설명을 했을깁니다 여기에서 투부를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위에 가벼기 같이 고인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벼기 같이 고인되어 여기 한칸을 동그랗대까지 내려주십시오 내려주면은 밑에 캐스팅을 하고 거기 이틀동안 기다릴동안에 여글림이 됐을 때 여기에서 잘 걸리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고무 같은게 낚시줄 자체가 슬림이 없겠지요 이제 지금 요거 잘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늘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바늘을 자 여러분들 제가 세이코 바늘을 요 세이코 바늘을 오늘 지금 현재 14호 까진 가지고 왔는데 지금 10호 에서부터 해가지고 14호 까진 여러분들도 요거 여러가지로 여러분들도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거든요 방송 나올 때마다 돈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게 그를 하나 빼서 이거 위에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요 지금 팔자 매듭이 보이죠 요 전부 다 해봐야 지금 100배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요게 지금 묶어 주겠죠 낚시줄을 하나 빼가지고 그대로 묶어 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 지금 천평 안에다가 바늘을 이어줍니다 자 바늘을 이어주고 자 요게 원행 동글베개 해놨는데다가 묶어놨는데다가 요 자리에다가 자 여주지요 자 여주고 하나 둘 셋 바늘 자체는 이렇게 끝난게입니다 세비가 여러분도 간단하셨죠 자 위에도 맞아 하나 맞아 요게도 한번 여 보겠습니다 요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평에서 앞에 구멍이 있는 자체 구멍이 있는 자체를 요 파늘을 먼저 낀가 주십시오 요게서 낚시줄을 매게 되면 낚시줄을 매게 되면은 여글림 상태 먹었을 때 요게서 터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요거를 파늘로 걸어 보겠습니다 자 걸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네 지금 됐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100 이상 정도 안됩니다 요거는 묶는기 아니 되서 묶는기 아니 되서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요 추가 요 추가 바닥에 여글림 돼 있을 때 고기는 입지를 왔는데 만약에 여글림만 돼 가지고 추가 바닥에 여글림이 돼 있다 이란다면은 위에는 고기가 물리가 있고 바닥에서 이 추만 떨어지 나가면 위에서 고기가 물어 있기 때문에 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잘해 보십시오 고기는 내 고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추위에서 터져 버렸으니까 바늘은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앞에 제일 앞에 핀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중에 이 불마에 핀이 있습니다 핀은 빼도 되고 이거 봄칠 때는 제가 2단 체비를 많이 하는 체비입니다 봄칠 때 가잠이 작고 이렇게 할 때 자 여러분도 뺐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